난 보신가 아 몇시야 3시 40분 한번 간만 보고 엄마나 쎄게 닥터패뚜스 내가 널 잡으러 왔다 뒤졌어 다 깨트려버릴거야 유리 다 깨트려버리고 모자 벗겨버릴거야 뭐야 총이야 어 뭐야 와인 뭐야 완전 형은 죽지 않는다 형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 형은 무서운 녀석이야 나조차도 놀랜 무서운 미트보인에서 보스 뭐야 아 보스 쫓아오면서 빨리 가야되는거구만 이건 뭐야 피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어허 오케이 으흠 알았으 춥네 막판지구 아 리더야? 으응 오케이 역시 첫 트라이가 최고의 트라이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침착해 할수있어 깨자 깨버리자 끝내버리자 지긋지긋한 더러운 게임 에이 없애버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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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남자답게 주먹으로 싸우자 어? 주먹으로 싸우자 낙터 페투스 어디야 어디로 가는거야 이거 길이 없는데 이렇게 가라고? 말도 안 돼 아 많이 온 것 같은데 닥터 페투스 풀터는 것도 피해야 되는 것이구만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너의 이름을 많이 외우는건 너를 저주하기 위해서 잘 됐어 닥터 페투스 내가 지금 비록 죽더라도 너의 이름을 많이 외워서 빨간 이름으로 빨간 펜으로 네 이름을 마구마구 써줄테다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더러운 녀석 닥터 페투스 야비로운 녀석 미사일 쏜 녀석 희사하게 하는 녀석 비열하고 남자답지도 않은 녀석 거지같은 녀석 초인병에서 진짜 진짜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나쁜놈 나쁜놈 중에 나쁜놈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너와 나의 승부를 내자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나쁜놈 닥터 페투스 지 이사일에 지가 맞을 녀석 닥터 페투스 녀석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넌 죽고 말 것이다 최고 비참한 재호로 맞게 될 것이다 니가 제일 싫어하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니가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죽음을 드디어 맞게 될 것이다 너는 영원한 안식을 가지지 못하고 죽어서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닥터 페투스 닥터 녀석 페투스 닥터 페투스 너는 미트보이로 태어날 것이다 너는 죽고 나서 미트보이로 환생해서 이 게임을 1스테이지부터 다시 깰 줄 알아 근데 불스 패드가 좀 약간 망가진 상태인 것이지 닥터 페투스 한 번 깨봐 닥터 페투스 넌 계속 이 게임만 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게임은 할 수가 없어 왜냐 돈이 없거든 닥터 페투스 다른 게임에 살 돈이 없어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지금 봐준다면 용서해줘 잠깐만 닥터 페투스 나 좀 가면 안되냐 닥터 페투스 잠깐만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난 나는 나는 닥터 페투스 여태까지 한 말은 다 진실이다 진심이고 정말 진실 곱박이빼 너는 죽고 말것 너는 고통받고 말것 닥터 페투스 내가 그렇게 아니야 닥터 페투스 똥창한 녀석 옷도 이상하게 입어가지고 이상한 중졸모는 뭐야 중요할 수 있잖아 닥터 페투스 아 닥터 페투스 나쁜 녀석 전현석은 왜 그 톱니바퀴에 당하지 않는 것이지 똑같은 톱니바퀴인데 어 정말 설정 동계구만 날도 안돼 믿을 수 없어 정말 말도 안되는 똑같은 톱니인데 공평하지 못해 내가 제 일시라는 공평하지 못한거야 공평하지 못해 공평하지 못해 오오 오오 칭찬 닥터 페투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먼저 갈게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왜 안 가지지? 아까 갔는데 닥터 페투스 해냈다 페투스 닥터 페투스 아 위에 가시 많아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저거 왜 이렇게 많냐 저기 하나만 빼줘 하나만 빼지 너도 가야되잖아 닥터 페투스 4개나 있는건 너무 심하잖아 3개만 합시다 3개도 충분히 어려운데 닥터 페투스 저기 너무 많아 닥터 페투스 내일 할까? 내일 만나네 내일 시간 되니? 내일 추석 전날 닥터 페투스 오늘은 안될거 같아 너무 시간이 늦었어 블레이시아 사실 만만 보기로 했잖아 닥터 페투스 내일 시간 약속 잡아야죠 그만해 이거 하나만 남았으니까 설마 이거 못 깨겠어 네잉? 닥터 페투스 이것만 깨면 되는데 이것만 깨면 매일 치워버릴 수 있는데 매일 행복어치 할 수 있다고 이 녀석만 없으면 이 녀석이 있어서 어림칙해서 오버워치를 할 수가 없어 닥터 페투스 아 닥터 페투스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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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나기어 끝내자 닥터 페투스 가자 끝내자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외국은 공장이라고 이렇게 칼로 쏘나 진정지 말라고 아 진정하게 됐습니다 왜? 지금 저번 진정하라고 저 지금 굉장히 진정하고 있는데 아악 저 지금 굉장히 진정한 상태에요 지금 하나도 흥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왜? 나한테 진정하고 말하는 거죠 후후후후 진정할게 진정하고 닥터 페투스 이건 다 닥터 페투스가 무엇인가 나에게 투여를 했어 무슨 약 같은가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소 소 페투스 소 닥터 하 아 너무 빨리 갔어요 아 너무 잘해도 문젠가 진정하자 가자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빨리 와 가자 오호 피하고 소소소소 피하고 오호 다 침착해 충분히 피지컬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스 여기서 그냥 점프 맨 침착 침착 너무 빠른거 아닌가요? 아 괜찮네요 침착 갈게요 이번 타임에 딱 엄마 엄마 왜 아 부딪혔지 아 내일하다 닥터 페투스 닥터 페투스 내일 내일 거기 오케이 아 침착해 닥터 페투스 오늘 끝내고 싶어요 오늘 오늘 너와 나의 질힌 1년을 끝내버리겠다 닥터 페투스 저기 얼마 안가면 끝나겠지 얼마 엄청 길쭉한건 아닐거 아니에요 닥터 페투스 너를 없애버리겠다 아 너를 없애버리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고통이 필요해 닥터 페투스 친하게 지내야 돼 어? 여기 캐릭터도 얼마 안 나오는데 아 쏴봐 쏴봐 아 아우 뭐야 잘 맞추는구만 닥터 페투스 대단한 녀석 적이지만 인정하겠어 인정 인정 응 인정 인정 있어 봐줘 닥터 페투스 가자 우리 같이 가는거야 우리 같이 엔딩으로 가는거야 끄터머리도가 아 아 쩝 같이 가자 닥터 페투스 톱니바퀴 좀 멈춰봐 저기 위에 있는것 좀 저건 별것도 아닌데 사실 저건 안 멈추게 돼 멈출려면 다른것 좀 멈춰줘 저 밑에 4개 아 이거 쫌 빨리 가면 안되냐 나 좀 급해 아 되게 급하다고 이거 빨리 좀 가려줘 오케이 닥터 페투스 가자 출발해 집에 빨리 가자 자 지금 다 닥터 아 아 누가 별풍선 쐈어 아 닥터 페투스 별풍선 별풍선 닥터 페투스는 닥터 페투스는 닥터 페투스는 닥터 페투스 이 녀석 너 별풍선 쐈지 너 저 녀석 모바일로 별풍선 쐈어 나를 헷갈리게 하려고 닥터 페투스 펜가에 감사하다 그래 닥터 페투스 생각되는데 우리 이제 끈끈하게 이어진 상황이야 여기서 우리 엔딩을 보여줘야 여태까지 본 사람도 뭔가 만족을 하지 않겠네 닥터 페투스 내일 보는건 좀 그래 그치 닥터 페투스 오케이 쇼부치자 끝내자 여기서 오케이 닥터 페투스 여기서 끝내는 것이다 간다 닥터 페투스 자 잠깐만 저 왔어요 닥터 페투스 한 툭 어디가죠 닥터 페투스 여긴 어딘가 여기서 가 닥터 어 배투스 죽었다 어떡하지 저기 정말 위험하구만 닥터 페투스 저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돼있나 저기는 어떻게 해야되나 닥터 페투스 천천히 내려가가지고 바로 소총 그걸 뛴 다음에 그 통지밖 길을 봐야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쫓긴단 말입니다 나 오래 보고 싶은데 발톱 발톱 잠깐만 그렇지 멈춰서 보자 비열해 비열해 보여? 저기 가서 난 멈출 거다 저기 가서 멈출 거라고 저기 가는 순간 난 멈춰서 속속들이 다 볼 거야 어떻게 돼 있는지 우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넌 이미 틀렸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다퉈 다툴수 저기야 저기 가서 멈출 것이다 침착해 아 침착해 아 너무나 설레인다 너무나 설레는 나머지 갈 수가 없어 너무 설레 저기서 멈출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저기서 멈춰서 모든 거 이거 저거 다 볼 거야 모든 시스템을 독립밖에 어디든지 어디가 약점인지 더 이상 난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우주가 출발해진다 간다 빡터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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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빨리 갔어 아 너무 설레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는 건가 닥터패투스 같이 가자 천천히 가자 닥터패투스 천천히 가야 해 소 소 별거 아니야 여기 별거 아니잖아 저쩍 별거 아니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야 소 소 가서 내려가가지고 쭈욱 짜증 먹고 배고프니까 소짜로 한 번 더 먹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만 쇽쇽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붙었는데요 분명 아하 했ā 진짜 내려갑시다 호오олж 허하 허허 잠깐만요 닥터패투스 음 닥터패투스 너 녀석 니 녀석을 해치워주겠구 지금 Switzerland 안녕 Congress 저 적이 너무 빠른데 과도 모르겠어 너 빨라 저기 제발 꼬록꼬록 지나갈 수 있도록 닥터패투스 안되겠어 내일 해야 될 것 같아 다 6시에 끝날 것 같아 아무리 잘해도 6시야 7시 6시 안돼 안돼 닥터패투스 진작이 뜰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진짜 지금 뜰 수 있어 저 앞에 다 왔을 거야 아마 저기가 끝일걸 닥터패투스 아 치사하게 마땅 땡겨난난데 왜 이렇게 보스인데 왜 이렇게 싸워야되지 바로 애들이 그냥 마땅 떴는데 자 진짜 한 번만에 간다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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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어요 슥슥 닥터패투스 저거 빨리갔어 빨리빨리빨리 빨리가줘 빨리 도저히 못찾게 됐어 빨리가줘 나 빨리 가고 싶다 빨리 트라이하고 싶다고 더 빨리빨리 탁탁탁탁 탁탁탁탁탁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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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닥터 그만하지 닥터 닥터 내가 먼저 가겠다 닥터 안된거 같애 저길 가야되는데 저기 어려운데를 통과해야되는데 이런데서 있을 녀석이 아니야 나는 나는 여기서 멈출 녀석이야 나는 더욱더 대단한 녀석이다 여기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녀석이라 안냐 지금이야 너무 빨리 가면 안돼 죽어 닥터 배투스 한 번만 해낼게 쑤악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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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지금 가자 아직이야 지금이야? 아니야 지금이소? 아니야 지고일 뻔했다 기회로 요점을 좀 두번밖에 없네 그만할게 닥터패트스 딱 이틈만 하겠다 닥터패트스 너도 혼자서 여기서 심심해 봐라 어둠 속에서 톱니바퀴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너의 여자친구 너의 신분은 톱니바퀴 것이야 여기서 여기서 오르도록 평생 썩어라 니 딱 닥터패트스 침착해 봐라 침착 침착 가자 닥터 닥터야 해봐 아잇 참아야 돼 화내면 화면 못 깨 화내면 안 돼 펀트로 떨어져 안 돼 참아 참아 용태야 니가 참아 형 나이 많이 먹었잖아 내가 참자 한 살에도 먹었네 내가 참자 닥터패트스 딱 봐도 한 1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내가 화낼 순 없지 그래 난 어른이잖아 어른이게 뭐 어때서 어른이게 잘못인가 어른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인가 어른도 화가 날 어른이 더 화나지 사실 어른은 화를 더 나야래 어른이 보다 더 화를 절다야래 침착 닥터패트스 가자 닥터패트스 한번 썩 썩 오케이 아 나 되게 빨리 왔어 되게 빨리 왔으면 메리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나 엄청 빨리 왔어 싹 썩 여기서 그냥 걸어갈까 저기 왜 이렇게 빨라 저기 어디 가라 아 아 거기에 저 기댈라 했는데 닥터패트스 이때 내가 당해버렸어 자기들한테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점프했는데 뭐지 미사일 왜 이렇게 커 아 아 안 될 것 같아 아 틀렸어 아 틀려버렸어 안 될 것 같아 자신감 망사 떨어지 자동감 떨어지 아 안 될 것 같아 아 안 돼 난 틀렸어 나 안 되는 놈이야 난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안 되는 놈이었다고 뭔만 하려고 그러면 흠 어 아 안 되진 않았는데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맞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내가 머리는 좋아 어 맞아 하기가 귀찮아서 그랬지 맞아 난 하면 한다고 하면 안 돼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헤아리지 않을까 아 이거 안 하고 싶어 이 게임 안 하고 싶다고 뭐 이딴 게임이다 이 게임 이게 무슨 재미야 이게 자 진짜 게임 재밌어 재밌다 재밌는 게임이다 닥터페투스 마지막 기회다 아 됐다 아 아 아 아 닥터페투스 내가 죽기 전에 저 녀석이 저기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되는데 아 저게 어떻게 가는 거야 저기 왜 이렇게 되게 날쌔 저기 어 저게 엄청 빠르다고 저기 잠깐만 맞다 그건가 기다려보세요 진짜 급하게 갈 필요 없어 아 잠깐만 진짜 급하게 갈 필요 없어 됐어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딱 아 지금 빨리 할 수 있다니까 지금 빨리 기회만 주세요 지금 지금 돼요 저 가면 깰 수 있어 통까지 있다니까 저기 조금만 나에게 기회를 줘 저기까지만 가세요 저기까지만 가세요 아 너무 빨라 아 다행이야 한번만에 가자 한번만에 아니야 죽어 지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 아 쟤는 왜 두개가 매달려있지 쟤는 왜 두개인가 황견도하는데 두개는 어쩐지 크더라 공수성은 두개야 두개 강한 녀석 조심해야지 턱리바퀴 두개 녀석 바로 이렇게 무시해 주시고 소 소짜리로 휴욱 궁이야 좀 자 좋아 앗 아 아 왔는데 아 더 빨리 더 빨리 삼트만 더 해보겠다 삼트 삼트 사실 오늘은 그냥 구경만 온거이 내일 사러 올거이 오늘 구경하고 이거 얼마에요 아 얼마에요 야 너무하시네 따로 온건 맞는데 내일 내일 엄마가 돈준댔음 내일 구경온건데 내일 추석인데 당사 안하실거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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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 아 아 미카 넌 미카 넌 미카 넌 에임 nea 참 내일.. 내일하고 모래.. 아침에 가야되는데.. 내일 만약에 이걸 했는데 못 깨면 어떡하지? 어? 내일.. 영문이 못 깬다면.. 내일은 빨리 꺼야되는데.. 오늘 깨야돼! 오늘 깨야된다.. 오늘 깨야돼.. 내일은 옥이 없네.. 내일은 칼퇴근해야된다.. 헉.. 내일.. 내일은.. 내일은 빨리 가야되는데.. 내일 설마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걸 못 깨겠어.. 내일하자.. 그래 내일하자.. 내일하자.. 내일하는걸로 해.. 오케이 마지막이야.. 내일 확실하게 하고.. 내일 확실히 끝내는걸로 하고.. 이거 마지막.. 마지막 드라이.. 이거 이제 막기잖아.. 마지막 보스.. 아니에요? 어? 뭐야.. 아 이건 아니고.. 이건 시소.. 아 딱 거기서 죽어야.. 죽어야 진정한거지.. 맞아.. 어.. 아니아니.. 저기서 죽을래.. 저기서.. 저 앞에선.. 아 좀 빨리 좀 가 좀.. 아 빨리 좀 출발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왜이렇게 느려.. 아 한두 번 하나.. 아.. 아.. 제가 빨리 안가니까 죽은거 아니야.. 빨리 좀 가 빨리.. 빨리 가라고 빨리.. 빨리 앞으로 좀 가세요.. 예.. 전살했나.. 어.. 뒤에 기다리는 사람 안보여? 아 좀 빨리 좀 갑시다.. 거.. 좀.. 예.. 가 좀 갑시다.. 바빠요.. 좀 갑시다.. 가요 가.. 앞으로 가.. 오케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빨리 빨리 가주세.. 제가 바쁘거든요.. 예.. 좋아요.. 어헉.. 형 형 형 형.. 자 좋아요.. 어.. 좋아요.. 호호호호호.. 음.. 다음? 꾸우w 아! 아 죽어빨랐잖아요! 닥터페톨스! 띠아! 으하하 됐는데에! 아.. 됐는데에...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았음 그 다음도 생각해놨어야 되는데 마지막 아 근데 저렇게 가려고 하는거 아닌데 그리고 더욱더 패스트한 방법이 있는데 하지만 더 어려운 방법을 성공시켜 이제 쉽게 갑니다 아니? 총을 맞아 거기서? 거기서 총맞은건 총음인데 아 좀 빨리 좀 갑시다 얘 거기 좀 빨리 좀 갑시다 앞에 아 이거 새치기 아니야 이거? 몇명이야 한줄인데 뭐 지금 6명 있었어 지금 다 친구야 아는사람 맞아? 자리 맡아놓고 그러면 좀 그런데 일곱명이어야 되네 자 앞으로 갑시다 좀 빨리 갑시다 에? 자 자 자 어 뭐야 좋아요 어허허 저 마리옹? 아니야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기분이 좋아했다 저건 그냥 가져야되는데 저는 쉬운데 저 밑에 가면 되지 자 기계처럼 해볼까요? 외운대로 해볼까요? 일단은 외워야지 일단은 외워서 기계적으로 이 게임은 피지컬 게임이 아니에요 피지컬은 기본만 되면 되고 다 외우면 돼 자 점프 한번 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점프 한번 뛰어주세요 벽타고 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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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지밖에 오는거 튀고 여기서 착지 소 소 그 다음에 탁 가고 이쪽으로 탁 한 다음에 중짜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점프를 하는데 좀 위험한 타임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지금 점프 좋았지만 조금 안됐고요 앞으로 가셔야죠 왜 망설이죠 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가면 아 앞으로 가 아 진짜 된다 제발 자 여기서 정중앙으로 점프하고 앞으로 살짝 탁 탁 탁 탁 탁 죽었다 저기 실패하면 더 빨리 가야될거 같은데 내가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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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앙 정중앙 여기서 정중앙 여기서 정중하니까 좀 느린거 아니냐 자 여기서 펜프하게 요렇게 바로 가주신다면 뒤로 가야죠 자 앞에서 멈추라구요 톱니바퀴 앞에서 멈춰 톱니바퀴 앞으로 가지 말고 자 거기서 멈춰주라 정중 제가 일정돼서 앞으로 살짝 탁 탁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점프한대요 톱니바퀴 앞에서 탁 소 소 소 중으로 갑시다 중으로 가주시고 좀 기다렸다가 또 한번 가주시구요 바로 가도 될거 같긴 한데 아 죽었어요 마지막 기회에요 죽어버렸네 죽어버렸네 이게 안돼 이게 안되네 이게 안돼 이게 안돼 이게 안돼 뭔가 꼬였어 손 뭔가 꼬였어 손 도와 도와 오구여 시 아니 그거 왜 앞에서 죽지 그만해 이제 걸렸어 체력이 떨어졌어 내일이면 그냥 바로 깰걸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내일 바로 키자마자 방송깨자마자 하면 바로 깬다 이거 그만해 이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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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으 한 번의 기회가 아니야 두 번 만에 가야돼 마지막 진짜 마지막 신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뭐 정도 기억하고 있어 내 몸을 기억하고 있어 약간의 컨트롤 미스가 있을꺼야 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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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소진이 됐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났네요 눈 페이크구요 소 소 아 저기 붙어가지고 왼쪽에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톱니바퀴 큰거 없을때 그 때 튀어서 가면 된다구 푹을 못 붙나 건너가려면 소점프를 하긴 해야돼 안쪽에 붙을라게 가자 정말 웃음기 싹 사라진 마지막 마지막 트라이 갑니다 정말 리얼 마크입니다 지금 그냥 정말 마지막 트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아무리 실수해도 더이상 되돌릴 수 없는 정말 마지막 트라이 갑니다 이제 여기서 죽으면 내일 가는 트라이 지금 막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시작했어요 아니야 고정 안하셨는데 왜 다른거 틀어보시죠 다른거 틀어보셨어 치수 치수 다시갑니다 정말 마지막 진심으로 마지막 트라이 갑니다 정말 초집중한 마지막 리얼 막트 진국 트라이 진국 트라이 갑니다 지금 채널 고정도 다 하셨구요 네 리모컨 옆에다 치워놓으세요 지금 갑니다 이제 깰 수 밖에 없는 트라이 정말 마지막 트라이 농축 트라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깰 수 밖에 없는 그런 머신된 트라이 정말 위험한 트라이 하지만 손에 땀을 주는 트라이 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아 지금 아 좀 소개가 기다렸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말이 좀 많은게 문제야 지금 갈게요 지금 지금 그 트라이 아 지금 친척분들이 아직 안오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시작해야겠다 추석이라 내일 오는데 아 좀 빨리빨리 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일하시니까 자 지금 추석 신척 안 모였지만 지금 트라이 갑니다 가족들만 보는 트라이 정말 리얼 트라이 지금 갑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 아 누가 총을 쐈어 아 정말 정말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 주지 진짜 마지막 기회 저기야 아 줄거에요? 마지막 트라이 기회 준다고? 예? 아 죽는데 죽는데 마지막 트라이 기회 준다고? 간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는 걸로 보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어 좋습니다 진짜 거기 가서 지금 죽을라 아 진짜 아 시끄러 아 내 마음대로 할거야 꺼져 비켜 닥터페토스 내 마음대로 할거라 녀석이 한번 오냐오냐 해주니까 비키세요 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할거야 가든지 말든지 어? 망하든지 말든지 녀석이 뭐 마지막 보스라고 좀 대우좀 해주려고 했더니만 시험방진 녀석이 아 비켜 아 그냥 할거야 죽어봐 죽어도 할거야 그러니까 안죽는 센스 역시 쫄았구만 속 아니 내려가서 하자 한번 내려가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자 아 오케이 좋았다 아 자긴 사야돼 그래 맞아 자긴 사야돼 한번 봐줄까 닥터페토스 어?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네떼끼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녀석이 오늘 한번 잡을까 말까 어? 진짜 가자 진짜 됐습니다 진짜 자자 천천히 응? 자 천천히 가자 어? 자 좋아 자 다왔습니다 어머 아 아 놀래라 아직이야 그 애는 있다 너랑 똑같이 해주고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고 아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고 어 어 신발이 젖었나봐 착각삭삭삭 이 녀석 신발이 젖어있어 어 어 어 하 蛤 하 하 오케이 완벽해졌다 완벽크그자체 넘나 아름다운 드라이 아이씨 엄마 아하 잘했는데 그 벽을 딱 타가지고 딱 뛰라니까 형님밖에 큰 거 없을 때 왼쪽에 붙었잖아 왜 안 뛰었어 안 뛰면 제자리라도 해야지 저기만 통과하면 돼 보니까 저기가 이 게임의 분수령이야 저깁니다 끝났어요 저기예요 저 녀석들이 준비해놓은 건 저기까지야 이미 다 간파했다고 닥터패투스 맞지? 저기지? 또 있는 거 아니지? 맞아 저기야 큰일 났다 정말 위험한 마지막 손에 땀을 지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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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